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쟁점은 바로 2천 명이라는 증원 규모죠.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대안을 갖고 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는데요. 하지만 의료계 안에서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논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금창호 기자입니다.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.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고 위원회를 꾸려 증원 문제에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안 된다고 일축한 겁니다. 다만 증원 규모 2천 명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. 아직 추가 정원을 포함한 대학별 입학 전형 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두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단 논의의 전제는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시하란 겁니다. 정부가 연구 결과물을 검토하고 여론 수렴까지 거쳐 증원 규모 2천 명을 도출한 만큼 이 결정을 바꾸려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나온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어 통일된 안을 마련하기는 험난해 보입니다.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이 끝나고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박 회장은 의사협회, 의대 교수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. 게다가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인 임현택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원장 자리를 본인이 맡겠다고 나서 현 비대위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. 정부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의료계 내분 조짐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.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.